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가장 쉽고 우리가 쉽게 넘기기 쉬운 부분이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저도 몇 번 강조를 하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다른 공부가 아니라 이 마음 공부, 선 공부나 불교 공부, 깨달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 공부 이 공부에 있어서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도반, 바른 스승, 또 바른 승가 바른 승가 공동체,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건데 꼭 이것이 절이라든지 꼭 절에서 만난 좋은 도반이라든지 꼭 스님들이라는 스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포함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스승과 도반, 어떤 내 주변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즉 내가 살 때 내 주변에 내 가족들과 또 내가 자주 만나는 친지들 또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 또 우리 회사 직원들 또 내가 어떤 취미 활동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내가 잦은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불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자바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수행자에게 좋은 도반과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반을 완성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안하나, 그렇지 않다 좋은 도반과 좋은 선지식,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일을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긴 선한 일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바른 선지식과 좋은 도반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다 비구들이여 선지식, 좋은 도반,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정견이 생겨나도록 도와주고 이미 가지고 있는 정견은 더욱 발전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구경이나 수사니파타 같은 이런 경전들에서도 누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은 어찌 보면 좀 쉬운 가르침으로 일반인들이 누구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아주 쉬운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구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굳건히 혼자서 길을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버타지는 말라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은 원수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괴롭다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하라 행동이 바르고 지혜로운 친구를 만났거든 모든 장애를 극복하리니 기쁘게 그와 함께 가라 행동이 바르고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지 못했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왕처럼 또 숲에 사는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감각기관을 잘 절제하고 만족할 줄 알며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사는 지혜롭고 열성적인 친구와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로운 수행자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마음 공부의 길에 들어섰다 내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주변을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변에 좋은 벗들과 좋은 친구들과 좋은 도반들과 좋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내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을 나서려고 한다고 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망과 집착이 가득 차 있고 만족할 줄 모르고 이러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의지는 금방 나약해지고 그들에 휩쓸리기 쉽겠죠 왜냐하면 이 불교 공부는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이라고 했습니다 함이 없는 공부라는 거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훈습하는 공부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훈습이라고 그랬죠 주변 분위기에 향내음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드는 것처럼 향내음 속에 있으면 내 주변에 향내음이 가득한 것처럼 내 주변에 법의 향기를 품고 있는 좋은 도반들 혹은 선한 향기를 품고 있는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절로 선해지고 저절로 마음 공부의 길에 젖어들게 됩니다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보살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부탁을 하셔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모님이 부모님과 만나면 내 싸우고 내 부딪히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린다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주눅 들어있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가족만 보고 나오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가 약간 정신적으로 너무 좀 힘들게 사람을 좀 덜덜 벗고 그러는가 봐요 그 형제를 안 만날 수도 없는데 만나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기만 하면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게 너무 오래 지속된 겁니다 나이가 한 40 넘을 때까지 그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벌었던 것들도 전부 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다 갖다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독립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이렇게 벌어서 가족들에게 다 갖다가 주면서도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내가 입은 뭐랄까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막 들들 벗고 이러는 분들에게서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벗어나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더 이렇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심지어는 죽을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죽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큰 괴로움에 빠져 계셨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항상 주눅들어 계신달까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이 들어서 왜 그분들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힘든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떠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옆에서 있으면서 그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이 순환이 챗바퀴 돌듯이 계속되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것이죠 너무 죽고 싶은 만큼 힘들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괴로움에서 내가 더 이상은 살 수 없겠다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에서 온갖 강의를 듣고 하다가 이제 이 법문을 듣게 되었고 가족들은 전부 다 종교가 다르지만 본인은 이상하게 이 법문이 마음에 와 닿았고 나도 정말 이렇게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정말 힘들 때마다 이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위안받고 위로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 또 괴로워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큰 맘 먹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처럼 그 가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가족 속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당장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니까 인연을 끊고 내가 떨어져 나와야 될까요 이제 이런 고민을 하셨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기가 저도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정을 무조건 떼야 한다거나 떼면 안 된다거나 이건 정해져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족과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그 나라 전체를 어찌 보면 버리고 출가하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언뜻 우리가 가족 위주의 어떤 생각을 하는 그 의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어찌 보면 나라까지 버리고 그러면서 떠난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냥 사람들의 정의 영미와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봤을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가족이라는 틀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떠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정반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고 너가 희마랑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나를 떠나서 너가 뭘 할 수 있겠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임금님께 아버지가 정말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이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 보세요 당신께서 당신 아내, 나의 어머니조차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아버지가 잘못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즉 부처님 말씀은 뭐냐 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 근원적인 괴로움 여기에서 아내조차 지킬 수 있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정반왕은 사실 좀 어이가 없었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야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석관의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데서 내 아내조차 내 자식조차 지킬 수 없는 왕이라면 그런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길을 떠나는 것은 가족을 버리고 왕위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떠나는 것 같지만 내가 깨달아서 생사를 해탈해서 깨닫고 난다면 진정으로 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들이 안타까워서 이들 옆에 있다라는 것은 단편적으로는 그들을 살리는 것 같고 이들 옆에 있어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그들의 죽음을 내가 막을 수 없고 또 나의 죽음도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당신들 곁에서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들 곁으로 돌아와서 당신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저는 떠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떠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출가정신입니다 출가정신은 스님들이나 하는 거창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출가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스님들만 출가정신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이 보살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살님도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이 출가정신이다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성인된 뒤에 20살이 넘은 뒤에 그 이후로도 20년 동안 부모님 때문에 또 형제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만나면 늘 싸우고 정신적으로 막 예민한 어떤 분들 사이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죽고 싶을 만큼 지금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내 집 하나 변변치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정도로 버는 족족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이럴 정도로 뭔가 세속적으로도 출세관적으로도 온전하게 이렇게 내가 바르게 그들을 구제해 줄 수 있을 만한 내 내면의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정 때문에 가족이란 이름 때문에 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한 생각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가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거라는 거죠 물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나려고 했지만 그분들이 너는 그렇게 하면 너는 불효자식이다 그게 맞는 말 같기 때문에 도저히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떠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은 지금 이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20년 30년을 그렇게 살게 되면 똑같이 그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가 힘든 채 서로가 서로를 구제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업장을 지으면서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가면서 살 것이고 그 속에서 보살님은 지금까지 몇 번이고 죽으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정의 얽매일 것이 아니다 과감하게 아니다 싶을 때는 정의고 가족이고 이런 것들을 떨치고 떠나갈 줄 알아야 한다 그건 결코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공부에 힘이 생겨서 그때 돌아와서 그들을 진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일단은 갖추는 것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과 함께 서로 업을 쌓는 일밖에 못한다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출가의 정신입니다 다만 그렇게 가족까지 내가 탁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 부모님께 내가 보낼 수 있는 용돈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로는 내가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조금 인연은 좀 떼면서 조금 내가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번 돈 보내드리고 그러나 내가 단분간은 조금 연락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하면서 좀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드렸냐 하면 이분은 뭐랄까요 이제 마음의 심출과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계시고 그래서 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공부를 조금 하다가도 그분들 생각만 해도 막 바들바들 떨 정도로 두려우니까 이 공부 쪽으로 마음이 가다가도 이분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막 두려움에 떤단 말이죠 스님들의 출가 정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출가할 때 부모님 다 가족 인연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출가하려면 이 스님들이 어떤 정신일까요 그냥 출가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까지 버리고 왔다면 내가 정말 이 출가 정신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를 버리고 도망간 거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보사님께서 출가 정신이 있다면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좋은 도방과 좋은 스승과 좋은 벗들과 어떤 좋은 공부처에서 물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하더라도 직장생활은 하더라도 틈틈이 남는 시간에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자기 자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출가 정신을 가지고 내가 버리고 떠났을 때는 내가 대충 공부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이 들어서 함께 살던 가족들도 버리고 내가 공부하겠다고 내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이 공부에 더 발심하고 더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내 마음을 더 청정히 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마음의 힘을 갖추고 그런 뒤에 다시 돌아가야 진정 그들을 구제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떠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출가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이 좋은 도반, 좋은 선지식,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 수행의 전부를 의미한다라고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공부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는 겁니다 스님들이 왜 출가를 하는지에 대한 출가 정신 근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을 결코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죠 가족이라는 것은요 인연 따라 맺어지고 흩어집니다 영겁토록 언제까지고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일까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일까요? 이 아내가 내 아내일까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분별입니다 가족이다, 남이다, 나다, 너다, 나다 하는 것 가족이고 가족 아니다라는 것 이게 다 분별입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가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해골바가지, 해골을 하나 보고서 절을 했다고 하시죠 제자들이 해골에다가 왜 절을 하십니까 했더니 이 해골도 옛날에 있던 이 사람들도 언젠가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어머니였고 나의 형제였을 수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근본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체 중생이 나의 어머니이고 일체 중생이 나의 아버지예요 일체 중생이 내 자식이에요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 출세간의 진리의 자리에서 보지 못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형제, 자식, 가족, 부모님 이런 틀에서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을 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걸림, 사로잡힘, 집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부모님 또한 자식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제가 만나본 많은 보살님들 중에는요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시키는 델 안에서 속이 뒤집혀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셔서 저는 그 아들이 한 20대, 10대 됐나 했어요 아들이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48이래요 40대 중반, 후반 된 아들이 엄마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보살님을 보고는 제가 아이고 보살님 아들은 1도 잘못 없는 것 같네요 아들이 안 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다 보살님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버려야만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낙처를 제가 하는 말의 본뜻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제가 이 말은 뭐예요 가족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직장이 되거나 친지가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친구 간의 의리 때문에 물론 이것은요 여기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은 원수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괴롭다고 했고요 아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지 못했거든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스님 불교는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종교인데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도 구제해 줘야 되는 종교인데 나보다 좀 못한 친구라고 해서 가까이 있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친구를 내가 구제해 줘야죠 맞는 말이에요 그 또한 근데 그것은 이 법문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한 법문이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그냥 삶을 사는 일상인들에게는 이렇게 법문을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독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공부의 길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행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법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수행자는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한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 공부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이것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공부가 되어서 자신의 힘이 주어지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좀 원만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이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구제해주러 떠나야겠죠 그런데 아직 내가 공부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도방과 나보다 동등하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 공부의 길에서는 적어도 이 마음공부의 길에서는요 그래서 이 생활을 살아가는 이 제가자분들께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늘 옆에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영향받는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출가한 심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찰에 좋은 도량에 가고 좋은 스님을 만나고 또 좋은 도반들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부산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부산은 정말 우리 불도라고 하듯이 뭐 지하철에 승복을 갖춰 입은 노보살림들이 그냥 지하철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부산이더구만요 승복 입고 다니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불자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보살님들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는 거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정말 도반을 만난다는 즐거움이구나 이 도반들이 만나서 커피숍에서 부산이니까 바닷가가 착 보이는 경치 좋은 커피숍에 앉아서 이 노보살림들이 삼삼오 모여 앉으셔가지고 공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 저 BTN에 어떤 스님 법문 들어봤어? 또 어느 절에 가니까 이 부산이 또 특이한 점이 그거더구만요 이 부살림들이 한 절만 다니질 않아요 물론 이제 당신절 당신절이 딱 나가는 원찰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원찰은 있지만 당신들은 해인사에서 큰 스님 법문 한다라면 우르르 해인사로 가시고 통도사에서 막 큰 법회의 따라면 통소사로 막 가시고 법어사에서 법회 했다고 하면 또 다 법어사로 가시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의 원찰은 있더라도 원찰에서 신행생활을 하더라도 법을 따라서 스승을 따라서 법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스님 법문 듣고 내가 이렇게 참 공부가 됐다 공부가 이러이러해졌다 이런 식의 대화들을 나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 부살림들과 예전에 공양을 하면서 이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하시는 대화가 이렇게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야 어디 어디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값이 떴다더라 또 조금 젊으신 분들 모여서 얘기 들어보면 애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너 지금 나이가 어리다고 학원 안 보내면 안 된다 지금부터 빨리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애가 나중에 뒤떨어진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과도해졌을 때 너무 그 분위기 속에서만 너무 사로잡혀 있을 때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친구들도 만나서 좋은 정보도 얻고 그래서 아이들도 키우고 내가 나름대로 돈도 벌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 도반만 만나서는 공부의 길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균형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 제가 요즘에 갑자기 처음으로 법문이라는 걸 들으면서 법문에 꽂히고 나서 보니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나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았던 그 대화는 전부 다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학교가 어떻고 학원이 어떻고 성공이 어떻고 진급이 어떻고 투자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만 살 때는 항상 친구들을 만나도 찝찝하다는 거예요 잘나가는 친구들 보면 괜히 기분 안 좋고 겉으로는 칭찬해 주지만 속으로는 속도 상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의시되는 모습 보면 참 기분도 나쁘고 재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내 가슴이 허하고 그렇게만 지금까지 살아왔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 생각 때문에 내가 이 법문을 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만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균형을 잡히지 못한 삶을 살았었구나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또 그런 친구들도 만나야 하겠지만 너무 그런 친구들만 만나게 되면 내 삶의 균형이 안 잡히겠구나 이게 진짜 중도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완전히 스님들처럼 좋은 도반, 좋은 스승만 만나고 일체 딴 세속 사람들은 만나지도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다 만나서 다 해도 좋죠 그러나 나를 균형 잡아줄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과 그 좋은 사람들의 나는 둘로 쌓여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근원에서 내 정신에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공부처 그런 것이 나에겐 있느냐 즉 내가 이 승가 승가라고 하죠 좋은 공부인들의 모임에 내가 깃들어 있느냐 이 좋은 어떤 승가에 내가 깃들어 있느냐 그거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게 내가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면 먼저 그것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기가 어렵다면 좋은 가까운 절에 좋은 사찰 좋은 도반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요 또 그게 어렵다면 요즘 같으면 이렇게 BTN 같은 이런 불교 TV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곳에서 곳곳에 많은 좋은 스님들의 법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선지식이고 좋은 도반이고 좋은 승가를 만나는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것 또한 승가죠 우리 지금 제 옆에 화면이 잡히나 모르겠는데 제가 TV 화면을 보다 보니까 제 얼굴과 옆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습이 같이 잡히더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라도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에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승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내가 마음을 내서 이 줌이라는 거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법문을 듣겠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하려는 마음을 내는 거 또 직접 내가 절에 찾아가서 가끔 한 번이라도 내 법문을 한 번 듣겠다 하고 직접 찾아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벌써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이 공부가 중요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 마음에 내 시간을 마땅히 기꺼이 할애할 만큼 이 공부가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마음이 바로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발보리심 이 공부에 발심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수타니파타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들려드릴게요 현명하고 잘 협조하며 행실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도반을 얻게 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수행자는 참으로 도반 얻는 행복을 기린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친구와는 가까이 지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벗을 얻을 수 없다면 허물을 짓지 말고 무수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가라 나쁜 친구들과 공연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거 나쁜 일 아니에요 혼자서 내가 정말 외롭게 혼자 가는 길 삶은 사실은 홀로 가는 길이거든요 원래 사실은 옆에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있어도 사실은 근원적으로 우린 모두 혼자입니다 완전히 이것을 충족해 줄 만한 누군가를 우리는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잖아요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내가 완전히 충족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그 누구를 통해서 내가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나의 소울메이트거든요 내가 본래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만나는 겁니다 이 본래의 홀로일 수밖에 없구나 아 그런데 이 홀로가 나 혼자만 딱 떨어진 홀로가 아니구나 이 온 오주법계 삼나만상 일체 중생이 둘이 아닌 나와 다르지 않은 이 전체로서의 홀로이구나 이 사실에 눈 뜨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공부인들은 이렇게 차라리 좋은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홀로 가는 게 좋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달마스님의 혈맹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본성을 보아야 하니 본성이 곧 부처이다 자기 부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기 본성이 바로 부처거든요 그런데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하고 독경하고 재를 지내고 개를 지켜도 이익될 것이 없다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다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본성을 보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내가 본래 구족되어 있는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확인하는 것 이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언젠간 나는 늘고 병들고 죽을 거잖아요 이걸 극복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들은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삶에서는 항상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거든요 조금만 불안한 일이 있으면 생각이 두 배, 세 배, 네 배를 더 불려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까지 괴로운 현실이 아닌데 그 생각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충격적인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서 본래 내가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기 본성을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공부예요 그런데 이것은 달마스님의 말처럼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연불하고 독경하고 천도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계율을 아무리 잘 지켜서 윤리도덕적은 삶을 살아도 이익될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방편으로는 세속 삶을 사는 데는 방편으로는 이익되는 게 있습니다 그 또한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 방편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또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달마스님의 말씀은 본성을 보고자 한다면 정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방편은 다 쓸어버리고 곧장 본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장 본성을 확인해야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 없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뭐밖에 없느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다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모름직이 대선지식의 지시 직지인심의 지시를 통해서 가르침을 의지해야만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름직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최상승법을 바로 알고 바로 법을 곧장 보여주는 대선지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선지식에게는 교화하여 본성을 보도록 해주는 1대4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선법이 선지식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육조해능스님도 설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임재스님 우리 조사선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재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구하는 이들이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이 몸과 이 꿈과 같은 환영 같은 세계를 반려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 이 세계가 정말 나에게 정말 중요한 내 반려자가 중요하듯이 이 세상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은 것일 뿐이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잖아요 변해가는 것일 뿐이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가족, 사랑 가족 친척 전부 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은 것일 뿐이에요 반려자가 아니에요 머뭇거리는 사이에 곧장 무상하게 죽음으로 돌아간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오랜 인연 때문에 못 끊어내면 그 또한 집착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구속입니다 그 또한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육조 어디죠 인도의 힌두교 책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적군의 적과 싸우고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자기 형제인 거예요 형제 반란을 일으킨 형제 그 형제를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머뭇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반란을 일으켜서 죽일 수가 있나 하고 그때 신이 나타나서 그럽니다 형제라는 거 그 또한 허상이다 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물론 일반 세속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지죠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근데 그 낙처를 확인하고 난다면 이 얘기가 왜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머뭇거리는 사이에 곧장 무상하게 우리는 다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전부 다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대들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떤 물건을 찾고 구해서 해탈하려 하는가 이 세계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해탈하려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줄 밥을 얻어먹고 옷을 기워입으며 시간을 보내더라도 먼저 시급히 선지식을 찾아 배려해야지 대충 시간만 때우면서 쾌락을 쫓지는 말거라 아 이 말은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제 설법을 들으세요 제가 선지식이니까 제 법문을 들으세요 전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요 누구나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정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불교 TV를 통해서 다양한 스님들 다양한 교수님들 또 다양한 출제과제의 많은 선지식분들의 법문들을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시대를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근기에 걸맞게 정말 그 낮은 수준에서 친절하게 옛날 선지식 스님들처럼 그냥 딸 앞에 잔나무다 하고 이게 법이다 하고 이게 허물이 없지만 친절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가까이 가기 쉽지 않은 이런 법문을 법문이 아닌 정말 좀 스스로 똥물을 끼얹는다 할지라도 자상하게 또 때로는 간절하게 또 때로는 모를 듯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수많은 선지식들이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옆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사실은 일체중생이 그대로 내 선지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내면 발신만 하면 반드시 선지식은 멀지 않게 있습니다 좋은 도반은 내 주변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주변을 그렇게 좋은 사람들 또 공부하는 사람들 좋은 도반들 좋은 선지식과 좋은 법문들로 내가 둘러싸여 있는지 장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공부를 해 가신다면 훨씬 쉽게 너무나도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아주 쉽게 이 공부를 저절로 이루어지는 공부를 해나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얻으성 바라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부타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충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1 5 5 3 4 8 10 8 9 11 11 11 15 감사합니다.